네 안녕하세요 아일랩의 cj 입니다 요즘 컨버스에서 매력적인 스니커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러스터하이크 디스트럽트 cx 이번에 피어오브갓 하고 콜라보를 해서 발매를 하는 척70 잠시 후 미국 시장에서 발매를 할 예정인데요 영국 공홈을 봐도 인기는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출시하자마자 금방 솔드아웃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렇게 또 정보를 드리게 됐습니다 출시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 정도 예상이 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빠르게 사이트 정보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컨버스 미국 공홈 이에요 지금 보면은 26일 아침 10시로 출시 예정 시간이 잡혀 있구요 사진이 잘 보이니까 살짝만 둘러보면 기본적인 가피의 쉐입은 일반적인 척70 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가피 컬러의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한 것도 눈에 띄고 미드솔의 라인이 눈에 좀 띄는 부분이구요 신발끈도 조금 소재가 고급스럽고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그런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발끈의 길이도 좀 길게 구성을 해 놨는지 발목을 감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해 놓은 것 같구요 뒤쪽에 에센셜 피어오브갓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이쪽은 컨버스 오스타구요 기본적인 척70의 디자인에 살짝살짝 피어오브갓 에센셜의 느낌을 넣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매력적인 스니커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솔에도 에센셜 피어오브갓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착샷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뭐 베이지색 조금 통이 넓은 바지에 신어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이분들이 이렇게 입고 신어서 이뻐 보이는 것 수도 있구요 어쨌든 미국 공홈 3가지 컬러를 발매하고요 베이지색에 검은색 검은색에 베이지색 전체적으로 그레이톤과 베이지색 이렇게 3가지 컬러니까 맘에 드시는 컬러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원네스 여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이트인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3월 26일에 발매 예정으로 잡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여기는 언노운 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가격 110달러로 동일하게 26일 이스턴 동부 시간으로 10시 발매 예정으로 잡혀 있구요 여기는 유비클 라이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1시에 발매 예정이 잡혀 있네요 저는 뭐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결정을 했더라도 구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미국 시장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일렙의 CJ였습니다